시간의 약기라는 말이 네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 봐 내가 가진 네 행복으로 누군가 가져갈까 봐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팠어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지지 않았어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그래도 나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도 될까 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 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내가IT에 찾아줄까 봐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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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이건요 작사가님께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좀 듣고 싶네요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을 보석 같은 분을 오늘 만났네요 이제 가수로 전향하셔야 되고 당분간 고향에 못 갑니다 앞으로 정말 대단한 가수 한 분이 케이팝 견엔데에서 나왔다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파이팅